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은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그런 당신을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우리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받기에 황당한 당신의 책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혈배를 메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될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은 있나요? 달성 아래는 날씨가 있어요 평안이 녹쳐요 달사가 보여 있는 자마다 구원을 바라요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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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오늘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가란가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몸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널 저를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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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행동이 넘쳐요 이전에 온 평안으로 찬송이 넘쳐요 당선된 깊이 정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를 행복해요 하나님 생명어들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들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호란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피로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도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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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행복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